무슨 만화인가요? 아니요 지금은 따로 만화 보기에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아이고 혜연님 감사합니다 가방 좀 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구 가방이? 충고껀데 이거? 아이고 혜연님 감사합니다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감사합니다 뭔지 모르겠지만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보적인 선물은 돈을 못 바꾸는 거에요? 이 복보적인 선물 에너지 시흡이 있잖아 이거는 돈을 못 바꾸는 거에요? 돈은 아닌 거 같아요 이쪽까지 있어요 저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팬들이 자리 잡으셨구나 앞머리 좀 씹어놓을 거 없나? 아 엉켰어 잡혔다 어 제발 진짜 큰일 났다 엉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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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대로 엉켰다 아 머리 다 뽑히는 줄 알았네 엉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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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다 뽑히는 줄 알았어 하... 한... 한... 감사합니다 오늘 아래에서 위로 찍으니깐 얼굴 좋을라 기대라 미라에이님 한님이라고 그러고있어 감사합니다 땡큐 땡큐 오늘 아래에서 위로 찍으니깐 얼굴을 보냈다 저녁에 이실럽고 담치를 잦아 지금 돼있어 널 만나면 말아야 내게만 막힌 기분 없지 아까 반전의 제시기도 없어도 난 알맘은 흔들 것 같아 내게만 날 고마냥 해가 난 지금 내게 스며 흘러가고 있어 쭉 빠져 들어가 이런 느낌 나쁘지 않아 너도 같은 걸 느껴 So good so fly 너를 눈 속에 헤어치고 있어 이제보다 더 4,4,4 오늘도 넌 내게 새벽 4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자는게 좋을까? 밤에 잘까? 지금이면 새는게 낫죠 애매하게 자서 피곤해서 늦게 일어나거나 하는 것 바에는 그냥 새는게 나아요 지금 3시간 반 밖에 안남았잖아 아유 감사합니다 뵙기 밤새고 Kittaret 한에서 내 자라는게 낫죠? 그쵸? 오늘 공연 하나에요 오늘 공연한다 오늘 공연한다 아무거나 줘 아니 맛있는 음료도 줘 아무거나 줘 이건 다 버리는 거야? 뭐예요? 맨날 이거 쌓여줘 뭐야 그거 왜 빵빵이요? 이거 열면은 왜긴 왜겠어? 상했구나 그건 버려야죠 내일 6,8, 80 둘 다 있는데 6,8을 안 피곤하면 하고 피곤하면 발신만 하고 10,8, 80 둘 다 10,8, 9 3,8, 8 10,8 9,8, 9 9,8, 10 10,8, 9 10,8, 9 10,8, 9 왜 이렇게 애매하게 나왔냐? 한 번 쟤 거 잘나가는 줄 알아봤어? 제 거에요? 왜 누구 만드세요? 왜요? 야 그 부파목 워낙 늙이잖아 왜 이렇게 이상하게 나왔냐? 얘가 완전히 냉동으로 해도 어려워가지고 내 동생 빙구로 만들었는데 80은 무조건 해 일단 80은 무조건 해 80은 무조건 해 80 1위부터는 Area 80은 무조건 해 2위보다 아뻐라 받아먹는 중 이게 첫까지는 추가해 홍대하고 싶다고 홍대하고 싶다고 가고 싶다 지금 설치 중이에요. 인스타그램 깔고 또 뭐 깔아야 될까? 펠북도 깔아야 되나? 펠북 잘하는데? 펠북도 깔아야 되나? 아유 고맙기 감사합니다. 형!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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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땡큐 크리스나 감사합니다. 이거 되게 좋은 것 같아 진짜.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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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한 번씩 닮았는지 이거 옆으로 절망만 하십니다 절망만 하십니다 괜찮지 눈을 가들고 다니는 날 너무 밝다 여쭤네 뭐에 이거 숨겨요 숨겨요 잘한다 쉬어요 조금씩 열긋한 사람 말하고 일찍 알았으면 와 이거 안무 딸때 진짜 편하겠다 안무 딸때 이걸로 보면 진짜 편하겠다 제가 다음에 할 곡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연습을 시작할 건데 이거를 이제 박수를 버리고 이쪽으로 넘어가려고요 박수를 버리고 이제 그만 하려고 얘로 넘어가려고요 안무를 이번에 지금 나온 건데 세븐틴 엄청 좋아합니다 세븐틴 엑소 방탄 이렇게 3폰만 좋아해요 세븐틴 엑소 방탄 3판만 좋아해요 세븐틴 엑소 방탄 3판만 좋아해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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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안무 진짜 멋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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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니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도대체? 모르겠는데? 아니 이게 뭐야? 저 글자? 산웅. 산웅도 아니고 운산인가? 아니 이게 뭐죠? 초성 좀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맞죠? 울산? 설마 울산이겠어? 지금 울산. 와 울산이야 정답이. 오케이. 내가... 내가... 하나도 있다. 놔요. 너무... 이제... 이제... 이게 뭘까요? 두 글자 두 글자 두 글자 악연이에요 악연받아 이게 뭘까? 국물 국물 아닌데? 이게 뭐지? 소고기? 소고기 모기 모기 이게 이게 오개 소고기 이게끼 소고기? 이게 목에 소고기 한우? 근심? 저게 뭘까? 소고기 소고기라는데 저걸 무슨 쌀이라 하지? 흐물 소고기가 흐물흐물해 비계? 소고기는 비계가 없잖아 미역? 미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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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역국 미역국 그럼 한국 미역국 미역국 enzyme 미역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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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동차인데. 자동차인가? 자... 동차...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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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이 뭐였다고... 차 앞... 아니... 차 앞이라고? 음... 좋아. 그려보자. 좋아. 그러면은... 아니다. 이거 잘 그릴 수 있을 것 같아. 이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아... 잘 못 그렸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그리고... 여기... 이게 뭘까요... parlament... 왕쑤... 이거 맞는데? 이거 맞아? 예 정답은 베이글 이었습니다 베이글 베이글이야 저거 맞아 치즈 이렇게 발라먹는거 반 잘라가지고 뭐야 이게 끝이야? 이게 끝이야? 카운 때 중 이게 뭐야 이게 뭐야 한자를 치고 있네 지금 중고 중학교인가? 저거 배우라고 아니야? 아닌데? 생인데? 중학생? 중고생? 아 저 배울 건가? 높을 건가? 뭐지? 중고생인가? 그냥 이렇게? 맞네 중고생이네 거기 계세요? 아 방송합니다 잘못 그릴 뻔했다 맞고 아 감사합니다.